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강이죠 오늘 실전 탭스에 들어가기 전에요 일단은 월밍업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텐데요 여러분이 영어를 잘 듣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어휘가 부족하고 표현력이 부족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 발음에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인이 한국말을 배울 때 우리가 뭐 굳이 같은 단어를 굳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그걸 발음할 때 굳이라고 발음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국외음화 이런 발음규칙을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는 그런 발음규칙을 배우지 않지만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는 그런 발음규칙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도 이런 발음규칙을 한 번씩은 여러분 짚고 공부를 영어를 들으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음규칙은 되게 많지만 그중에서 탭스랑 좀 연관이 자주 되는 탭스에서 많이 응용돼서 나오는 그런 발음규칙을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에 들어갈 발음규칙은 여러분 슈아현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슈아현상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모음의 강세가 없을 때 으 라는 아주 으 라는 약한 발음을 내요 따라서 듣는 사람에게는 그 앞에 모음이 거의 없는 것처럼 들린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about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about 같은 경우는 강세가 이름자 아니라 이음자로 있죠 그래서 about이 아니라 about 이렇게 발음이 나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는 about이 아니라 about 정도밖에 안 들린다는 얘기죠 다음 에어로빅 유산소 운동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강세가 역시나 이음자로 있으므로 에어로빅이 아니라 라빅, 라빅, 라빅이 크게 들려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에 라는 발음은 거의 귀에 들리지 않죠 그 다음 세 번째, accommodate, 뭔가 이렇게 숙박시키다 하고 수용하다는 의미인데요 이 동사도 역시 강세가 이음절입니다 따라서 accommodate가 아니라 accommodate, accommodate 우리 귀에 꼭 accommodate밖에 안 들린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 accept 역시나 강세가 이음절이므로 accept가 아니라 except, except라는 발음이 나겠죠 다음 마지막, event라는 단어도요 events, events가 아니라 vent, vent 그래서 앞에 나오는 모음이 발음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바꿔 생각하시면요 except, except, 우리 귀에 set밖에 안 들렸다 근데 set이라는 단어는 없으니까 앞에 모음을 갖다 붙여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오히려 듣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을 가지고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스크립 보지 마시고 듣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1번 What was the news about? What was the news about? 그렇죠? What was the news about? 그렇죠? 다음 두 번째 Walking is the best aerobic exercise Walking is the best aerobic Walking is the best aerobic 이라고 발음을 하죠? 가장 좋은 최상의 유산소 운동이다 Walking is the best aerobic exercise 그렇죠? Walking is the best aerobic exercise 다음 3번 The room can accommodate more than 100 people at a time The room can accommodate The room can accommodate Can accommodate가 아니라 Can accommodate라는 발음을 하셔야 돼요 The room can accommodate more than 100 people at a time 그렇죠? The room can accommodate more than 100 people at a time 한 번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 Number 4 You'd better accept the job offer 어때요? You'd better You'd better accept You'd better accept 그렇죠? Accept the job offer 그 job offer 직장세의를 받아들여야 된다 다음 뒤는 Number 5 The Olympic Games are the most important The Olympic Games 역시 마찬가지예요 올림픽이 아니라 Olympic이라고 발음이 나죠? 따라서 올림픽 게임이 아니라 The Olympic Games 이렇게 발음 납니다 The Olympic Games are the most important sporting events The most important sporting events 아니고 sporting events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죠 sporting events 이렇게 이런 걸 여러분이 슈아연사이라고 하고요 항상 듣기를 할 때는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VENT, VENT, VENT가 뭐지? 가 아니라 VENT고 이런 단어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앞에 IEO라는 모음을 붙여보면 여러분이 아는 그런 단어가 등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우신 걸 여러분 기초로 해서 밑에 보시면 빈칸 채우는 게 나와 있죠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어떤 단어가 들어갔을까 빈칸에 단어를 하나씩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Number 1 Don't take advantage of the situation 여러분 들리시나요? Don't take advantage 어때요? Don't take advantage Don't take advantage 이런 단어는 물론 있긴 하지만 그쵸?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는 advantage라는 단어일 겁니다 근데 Don't take advantage가 아니라 Don't take advantage 라고 하시면 되겠죠 Don't take advantage of the situation Take advantage 라고 하면 이용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을 이용하지 마세요 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Number 2 He appeared out of nowhere He appeared out of nowhere 어때요? He appeared He appeared 하고 나오죠 자, 동사 들어갑니다 주어담에 항상 동사가 나오겠죠 He appeared He appeared 뭘까요? He appeared 강세의 임자님으로 Appear He appeared 아니고 He appeared He appeared Out of nowhere Out of nowhere 갑자기 나타났다 다시 같이 여러분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He appeared out of nowhere 다음은 3번 Free I'm having difficulty adjusting to my new job 어때요? I'm having difficulty adjusting to my new job I'm having difficulty I'm having difficulty 힘들다 뭐 하는데 I'm having difficulty adjusting to my new job I'm having difficulty adjusting to my new job Adjusting 이라는 단어 들리죠 자, 우리 기회는 adjusting 이라고 해서 Just라는 단어가 들리지만 Just 자체는 동사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Have difficulty ing니까 Justing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아는 게 뭐였을까요? Ad가 있겠죠 Ad Ad just가 아니라 Adjust Adjust 충고하다가 뭡니까? Advice죠 그러나 미국에는 어떻게 Advice Advice 하고 들린단 말이에요 Ad도 역시나 우리 기회 거의 들리지 않겠죠 자 I'm having difficulty adjusting to my new job Adjust to 라는 말은 어디에 이렇게 적응하다 조절하다 뜻이죠 그래서 나의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하는 게 힘들다 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Do you have an account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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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입니다 계좌라는 뜻이죠 그런데 발음이 Do you have an account 아니고 Do you have an account here? Account Account 이렇게 발음이 난다는 얘기죠 자 다음 Where way behind the schedule? Where way behind the schedule? 어때요? Where way behind Where way behind 라고 발음이 나죠 Where way Behind 가 들어갑니다 역시나 강사가 임절했기 때문에 Behind 가 아니라 Behind Behind 라고 발음이 나죠 Behind 스케줄 하면 예정보다 뒤쳐져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 Number 6 I'm the professor's new assistant 어때요? I'm the professor's new assistant I'm the professor's new assistant New assistant 뭐 요리는 쉽게 하실 거예요 assistant 가 되겠습니다 그죠? 뭐 가르치 조교죠 조교 assistant 다시 I'm the professor's new assistant I'm the professor's new assistant 이렇게 그죠? 자 마지막 조금 익숙해지셨죠? I didn't mean to offend you I didn't mean to offend you I didn't mean to offend you 라고 발음이 납니다 Fend you Fend you Fend 와 you 연음이 되니까 Fend 주가 발음이 난 거고요 Fend라는 동사가 물론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의미상으로 볼 때 offend 가 좋겠죠 사람을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게 하다 그래서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발음 다시 어떻게 해요? I didn't mean to offend you 가 아니라 I didn't mean to offend you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한 게 뭐라고요? 슈아 현상이라는 겁니다 탭스에서 가장 많이 응용이 되는 그런 발음 규칙이니까요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응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발음 규칙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넘어갈 발음 규칙은 N 다음에 T가 오거나 T 다음에 N이 나왔을 때 발음 규칙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N 다음에 T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쉬운 애로 여러분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발음 규칙에서 N 다음에 T 발음 우리 귀에 거의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인터내셔널이 아니라 international 그림이 영어로 뭘까요? painting 자 이건 뭘까요? dentist dentist가 dentist 치과의사 그렇죠? dentist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N 다음에 T가 나오면 T 발음이 들리지 않고요 반대로 TY는 왔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예문 버튼을 잠깐 보면요 T 다음에 N이 왔잖아요 이럴 때는요 우리 한국사람들 이렇게 해요 버에서 한음절 끊고요 튼에서 한음절을 끊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어디서 끊으셔야 되냐면 버에서 한음절을 끊으셔야 되고 은에서 한음절을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이 아니라 버튼이라고 발음하셔야겠죠 약간 비음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버튼이 아니라 어떻게? 버튼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죠 버튼 그래서 T 다음에 N이 나올 때 그리고 N 다음에 T가 나올 때 발음 연습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명사들을 단어들의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버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버튼 자 두번째 T 다음에 N이 왔죠? 어떻게 해? 이 튼이 아니라 잇은 이렇게 발음 어떻게 해요? 잇은 이렇게 다음 페이닝 N 다음에 T가 왔죠? T 발음이 안 나니까 페이닝이라고 발음하시고요 카운터 카운터 역시나 N 다음에 T가 왔으니까 카운터가 아니라 카운터가 아니라 카운터가 발음하시고요 마지막 교차로란 뜻이죠 역시나 N 다음에 T가 왔으니까 인터섹션이 아니라 인터섹션이라고 발음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죠? 여러분 인식하시겠어요? 이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뜻이죠 버튼이 아니라 버튼 이렇게 두번째 아직 저녁을 안 먹었다? I haven't eaten I haven't eaten 이 아니라 I haven't eaten 이렇게 I haven't eaten dinner yet 그쵸? 다음 세번째 Your painting is beautiful Your painting is beautiful Your painting 자 인터암에 T 발음 생각됐습니다 Your painting이 아니라 Your painting is beautiful 그림이 아름답다 4번 자 Please go to the next counter 이 아니라 counter 그쵸? Please go to the next counter Please go to the next counter 다음 D번 Go straight and turn right at the second intersection Go straight and turn right at the second intersection 두번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얘기죠 다시 Go straight and turn right at the second intersection 그쵸? N 다음에 역시나 발음 T 발음이 생략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러면 역시나 빈칸 채우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문제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빈칸 채워 넣으셔야 돼요 No.1 I was bitten by a mosquito I was bitten by a mosquito I was bitten by a mosquito 자 비동사 다음에 pp가 나올텐데요 I was bitten by a mosquito I was bitten by a mosquito 자 Bitten T 다음에 N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뭐가 될까요? Bitten B 그렇죠? N Byte의 과거문사입니다 Mosquito 모기한테 물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어떻게 해? I was bitten by a mosquito 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I'm certain that we will win I'm certain that we will win 어때요? I'm certain I'm certain I'm certain T 다음에 N이 왔다는 느낌의 뜻이죠 I am Sir 그죠? Sir 이렇게 하는 절이고 은 이렇게 이름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ertain이 아니라 certain이라고 발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것이 확실하다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죠 다음 I've already forgotten about that I've already forgotten I've already forgotten forgotten 역시나 해보다는 얘기가 과거문사가 되겠는데 뭘 과거문사인지 느낌 오십니까? Forgotten 그쵸? Forget의 과거문사입니다 I've already forgotten about that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뜻이 되겠죠? 자 다음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dentist I have an appointment I have an appointment appointment 약속입니다 appointment appointment 이렇지 마시고 엔 다음에 T 역시나 엔 다음에 T 발음을 과감하게 생명하시고요 appointment appointment가 아니라 appointment 이렇게 자 누구랑 약속이 있다 I have an appointment with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dentist with my dentist dentist 뭡니까? 치과의사가 되겠죠? dentist 엔 다음에 T 발음이 안 나니까 dentist가 아니라 dentist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겁니다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요?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dentist 이렇게 5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ting abroad has many advantages Starting abroad has many advantages Starting abroad has many advantages 자 advantages 아까도 나왔던 단어 역시 와인상에서 어드 벤티지 지죠 어드 벤티지 자 역시나 어드 벤티지 엔 다음에 T 발음이 생각되면서 어드 벤티지가 아니라 advantage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advantage advantage 이렇게 다음 I'll be twenty next year I'll be twenty next year You're twenty 뭡니까? twenty twenty twenty죠 엔 다음에 T 발음이 생각되면서 I'll be twenty가 아니라 I'll be twenty라고 부드럽게 발음이 났습니다 자 마지막 익숙해지실 때가 되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 I just wanted to talk to you I just wanted to talk to you I just wanted to talk to you wanted라는 것은 이거죠 엔 다음에 T가 나왔으니까 발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wanted가 아니라 wanted wanted로 발음하시는 거예요 당신이랑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I just wanted to talk to you 이렇게 자 다시 정리할게요 엔 다음에 T가 나오면 T 발음을 생략하시면 되고요 T 다음에 엔이 나오면 약간 된 코소리를 섞어주셔서 버튼이 아니라 음 이런 발음 button eaten forgotten 이렇게 발음한다는 걸 가라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발음 규칙이었을 겁니다 그쵸?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우실 세 번째 발음 규칙입니다 자 세 번째 발음 규칙은 T가 모음과 앞에도 지금 notice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이실 텐데요 앞에 O도 모음이고 뒤에 I도 모음이죠 이렇게 모음과 모음 사이에 T가 들어가면 우리 플랩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I 사운드로 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뭐 쉬운 애로 water 같은 경우에 물론 미국식 영어에서 하는 거지만 water가 아니라 water이라고 발음되는 그 현상을 우리가 플랩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T가 모음 사이에 끼면 약간 부드럽게 좀 유화시키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tice가 아니라 notice 두 번째 어떻게 item 세 번째 어떻게 critical 네 번째 어떻게 located 다섯 번째 어떻게 model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T와 D는 같은 발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음점이 같은 모델이 아니라 model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듣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보세요 did you see the notice 세 번째 adolescence adolescence is a very critical period in one's life 자 adolescence 이란 그럼 청소년 길이 가리키거든요 adolescence is a very critical period critical period critical critical 이란 말은 되게 비판적인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이라는 의미도 있죠 여기서는 중요한 이라고 번역하셔야 되겠습니다 adolescence is a very critical period in one's life 그죠 critical period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 the new stand is located around the corner the new stand is located the new stand 신문가판 대가 is located located가 아니라 located around the corner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다음 마지막 do you have any specific model in mind? do you have any specific model in mind? do you have any specific model in mind? specific model in mind? 특정한 모델 생각해둔 거 있으십니까?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배우신 플랫 현상을 우리 프랙티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1번 I have a business meeting early in the morning 쉽죠 I have a business meeting I have a business meeting 이 되겠습니다 자 미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meeting 그죠? I have a business meeting 이렇게 다음 두 번째 to I have to take my car to an auto repair shop I have to take my car I have to take my car 차를 가져가야 된다 to 어디에? I have to take my car to an auto repair shop to an auto repair shop 자 auto라는 게 뭘까요? auto겠죠? 자동차라고 할 때 발음이 어떻게? auto가 아니라 auto 하고 부드럽게 유화시켜 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I was waiting for you to say that 쉽죠? I was waiting I was waiting 기다리다 됩니다 자 waiting이 아니라 어떻게? waiting 이렇게 발음하는 거 다음 I'm so flattered to hear that I'm so I'm so flattered I'm so flattered 여러분 I'm so flat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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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hear that I'm so flattered to hear that 그런 말을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His father is quite conservative 어때요? His father is quite conservative His father is quite conserv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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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ervative가 뭘까요 여러분? 보수적인이라는 단어 있죠 conservative conservative conservative가 아니라 conservative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보수적이다 다음 I came across a very interesting article in the magazine Came across라는 말은 우연히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보게 되었다 I came across a very interesting article in the magazine Very interesting article article? article이 뭡니까? 기사죠 article이 아니라 article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다음 마지막 I'm afraid my battery is getting low I'm afraid my battery I'm afraid my battery 자 배터리 밧데리 밧데리 아니고요 어떻게 배더리 이렇게 그쵸? 그래서 어떻게 I'm afraid my battery is getting low getting low 자 getting getting 이 아니라 getti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워터를 워터를 이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여러분들 익숙한 그런 발음 규칙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T 다음에 T 사이 T가 모음과 모음 사이 꼈을 때 혹은 R 다음에 T가 나왔을 때 꼭 R 사운드처럼 부드럽게 르 라고 발음이 변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 탭스를 볼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지금 발음 규칙이 또 맑게 남았죠? 다음 발음 규칙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숏브레이크 가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쉬셨죠?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 발음 규칙은요 연음이라는 겁니다 연음이라는 것은 앞에 단어가 자음으로 끝나고 다음에 나오는 모음은 다음에 나온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됐을 때 이 자음과 모음이 붙어서 꼭 한 단어처럼 발음이 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sick and tired of 뭐가 지긋지긋한 이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sick and tired of 가 아니라 어떻게 sick하고 sick이 자음이 끝나고 and가 모음으로 시작됐죠? 이거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sick and 가 아니라 sick and 하고 발음이 나는 거죠 sick and tired of 이렇게 두 번째 마찬가지 as if he 자 as if 가 as if 가 아니라 as if 하고 나는 거죠 as if as if 이렇게 그 다음 pick it up pick it up pick it up 이 아니라 pick it up 이 됩니다 특히나 이 k 같은 k나 푸 같은 단어는요 연음이 되게 되면 약간의 된 소리를 띠게 돼요 그래서 pick it up 이 아니라 pick it up 그죠?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는 pop it 시다 그럼 pop it pop it이 아니라 pop it 이렇게 pop it 이렇게 연음이 됩니다 그래서 pick이 죄송합니다 다음에 t가 모험사에 끼면 r 사운드로 바뀌겠죠 그래서 pick 이 럽이 아니라 pick it up 이렇게 발음이 난다는 얘기죠 다음 turned out 과거죠 turned out 이 아니라 turned out 이렇게 turned out 이렇게 마지막 bumped into 가 아니라 bumped into 이렇게 이것이 연음입니다 그래서 탭스를 듣다 보면 이렇게 막 뭉쳐져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뭉쳐졌을 때는 여러분이 연음을 생각하면서 끊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단어들이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실제 발음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죠 I'm sick and tired of making copies I'm sick and I'm sick and 이렇게 발음나죠 I'm sick and tired of making copies making copies 복사하는 게 sick and tired 지긋지긋하다 자 두 번째 He talked to me as if he were my boss 들리세요 여러분 He talked to me as if as if 발음 들리세요 He talked to me as if he were my boss He talked to me as if he were my boss 내 보스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3번 I'll pick it up on my way back I'll pick it up I'll pick it up 들리죠 I'll pick it up on my way back I'll pick it up on my way back 돌아가는 길에 픽업해가 가겠습니다 다음 4번 4 It turned out to be just a rumor It turned out It turned out It turned out Turned out It turned out 판명되다 뜻이죠 밝혀지다 It turned out to be just a rumor It turned out to be just a rumor 그냥 소문으로 판명되었다 마지막 Number 5 Guess who I bumped into this morning Guess who I bumped into Guess who I bumped into 이렇게 범인트 하면 우연히 만난다는 뜻이죠 Guess who I bumped into this morning Guess who I bumped into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누굴 만났는지 아니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음 생각하면서 연습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요 Practice Number 1 Let me give it a thought Let me give it a thought Let me give it a thought Give it a thought Give it a thought 여러분 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Give it a Give it a Give it a 일단 give It이 되겠죠 Give it a 하고 발음된다는 말은 관사 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발음할 때 Give it a 가 아니라 어떻게 Give it a 이런 말이 되겠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요 Let me give it a thought 이렇게 다음 두 번째 Let me give it a thought Let me give it a thought 두 번째 들어보세요 I'll catch up with you soon 자 catch up이라는 것은 당연히 캐치와 업이 붙은 겁니다 캐치업이 아니라 캐치업 꼭 우리 먹는 캐치업처럼 발음하게 캐치업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다음 Number 3 How much do I have to chip in 5번이라고 발음 납니다 자 칩빈이라는 것은 칩과 인인데 뭐 이거는 여러분이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칩빈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살 때 돈을 조금씩 모아서 살 때 있죠 뭐 하름 사람의 천 원씩 내서 물건을 살 때 그럴 때 우리가 돈을 모으다라고 할 때 칩빈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How much do I have to chip in 돈 얼마나 내야 되나요 라는 뜻입니다 발음이 칩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칩빈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죠 자 다음 5번 How much do I 5번 Number 5 I'm glad you like it 어때요 I'm glad you like it I'm glad you like it I'm glad you I'm glad you I'm glad you 자 뭐가 될까요 글라주는 글래도와 유가 붙어서 글래주가 되겠죠 I'm glad you I'm glad you like it Like it Like it Like it Like it Like it I'm glad you like it 이 아니라 I'm glad you like it 이렇게 자 다음 Number 6 I'll get you something to drink 어때요 I'll get you something to drink I'll get you something to drink 이거는 비교적 연음이 되지 않은 지금 미국인 발음인데요 I'll get you 라고 발음해도 물론 상관없어요 연음이라는 것은 반드신 아니니까 미국인들은 빨리 발음하다 보면 I'll get you something I'll get you 라고 발음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I'll get you something to drink 라고 해도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했던 미국인 발음도 가능하지만 I'll get you something to drink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마지막 Number 7 I'll miss you so much 어때요 I'll miss you so much I'll miss you Miss you 당연히 뭡니까 Miss you 발음할 때 I'll miss you 가 아니라 I'll miss you Miss you 이렇게 연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연음 공부를 하셨습니다 다음 발음 규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배우실 발음 규칙은 뭘까요 다음 배우실 발음 규칙은요 유사자음 유사자음이 겹쳤을 때 어떤 발음 내냐라는 겁니다 유사자음이라는 것은 똑같을 수도 있고 혹은 비슷할 수도 있죠 똑같은 발음이 오거나 혹은 T와 D 같은 거 우리 유사자음 취급을 하잖아요 이렇게 똑같거나 혹은 비슷한 발음이 겹치면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의문에서 guess so가 나오는데 앞에도 guess, 뒤도 쓰죠 그럼 guess so가 아니라 어떻게? guess so 이렇게 발음이 난다는 얘기죠 자음이 두 번 겹치면 앞에 나오는 자음은 과감하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guess so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guess so 이렇게 다음 클리어런스 세일 재고정리 세일이라는 뜻인데요 클리어런스 클리어런스 세일 그죠? 스스 발음이 겹치죠 따라서 클리어런스 세일이 아니라 클리어런스 세일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다음 썸머 우리는 M이 두 개니까 썸머라고 발음하지만 자음은 두 개 있어도 한 번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썸머가 아니라 뭐라고요? 썸머 이렇게 발음하시겠죠 썸머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나온 것들을 문장에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길지 않은 다른 규칙이죠 어때요? I guess so 어떻게 해요? I guess so I guess so 이렇게 자 두 번째 We're having a clearance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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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다음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vacation?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vacation? 자 썸머가 아니라 뭐라고요? 썸머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죠 썸머 자음이 두 개 겹칠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비슷한 자음이 두 개 겹치면 하나를 생략하는 것도 자음 생략이지만 자음이 세 개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거는 다른 자음이라 상관이 없겠죠 다른 각각의 자음이 세 개 겹칠 때는 중간 자음을 발음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ask-t 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ask-t 에서 지금 수도 자음이고 그렇죠? 수도 자음이고 크-도 자음이고 그리고 이 끝에 과거 나타내는 그 t도 t 발음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자음이 세 개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ask-t 가 아니라 중간에 나오는 k 발음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자 k 발음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k 발음을 아주 과감하게 생략하면 어떻게 ask-t 가 아니라 asked 이렇게 단된 얘기죠 자음이 세 개 겹치면 중간 자음을 아주 과감하게 생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send-en-d-we 그렇죠? 자 여기서 어떻게? d를 생략해야겠죠 send-we 시간을 어떻게? sound-watch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다음 stamp-t 가 보입니다 자 m도 자음 p도 자음 s도 자음 stamp-t 가 아니라 어떻게 p를 생략하니까 stamp-t 라고 발음이 되겠죠 따라서 자음이 세 개 겹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중간 자음을 과감하게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들어보시죠 어때요? he asked me 이렇게 he asked me some questions 두 번째 number two let's grab a sandwich for lunch 자 let's grab a let's grab a sandwich for lunch sound-watch 그렇죠? sound-watch 이렇게 다음 세 번째 number three could you buy me some stamps on your way back? could you buy me some stamps? 이렇게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문제 한번 풀어보셔야 되겠죠? 빈칸을 세워보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number one what's she doing now? 자 어때요? what's she doing now? what's she doing now? 라고 해야죠 what's she doing now? 소리나는 대로 일단 써보면 what's이니까 what 쓰시고 she 쓰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what 다음에 의미문이니까 동사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doing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는 당연히 is가 들어가야 됩니다 is라는 거는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지워보면 이렇게 apostrophe를 축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스와 여기 나오는 스는 둘 다 똑같은 자음이니까 앞에 자음을 줄이시는 거예요 so what is she doing now? 어떻게 된다? what's she doing now? 로 우리가 들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what's she doing now? 그렇죠? 자 what's she doing now?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what's she doing now? 이렇게 해요 자 두 번째 한 번 들어보실까요? number two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어때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라고 발음했죠? 자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자 what did you do? 지금 미국인은 좀 정확하게 발음을 한 편이고요 보통 여기 나오는 t와 여기 나온 d가 같은 종류의 자음이니까 앞에 나오는 t 발음이 생각되면서 what did you do? 보다는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what is you? 라고 발음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인의 발음도 옳은 발음이긴 하지만 여러분 제 발음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what did you do? 어떻게 해요? who는 어떻게 해요?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음 세 번째 number three it takes some time to get it done it takes some time to get it done it takes some time 이라는 발음이 나죠 it takes some time it takes some time 그러나 지금 주어가 it이라는 삼성 단수니까 동사에는 s가 붙었어야겠죠 그러나 이 s나 뒤에 나온 s가 똑같으니까 takes some이 아니라 take some time 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때요? he is such an irresponsible person he is such an irresponsible 자 이 리스 펀서버 책임감 있는 리스펀서블의 반대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R이 두 번 붙었지만 한 번만 발음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리스펀서범이 아니라 이리스펀서버 이리스펀서버 꼭 하나 있는 것처럼 발음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number five it's worth thousands of dollars 어때요? number five it's worth thousands of dollars it's 어떻게 해? it's worth thousands of dollars it's worth thousands of dollars it's worth thousands of dollars it's 뭡니까? worth it's worth it's worth it's worth thousands of dollars it's worth thousands of dollars 이렇게 thousand worth thousand 그렇죠 수와 수와 겹치니까 worth thousand it's worth thousand it's worth thousand 이렇게 발음하시는 겁니다 다음 I'll be there as soon as possible I'll be there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as에도 수가 있고 순에도 수가 있죠 as soon이 아니라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발음하시라는 거죠 다음 마지막 I'm so thankful for your support I'm so thankful for your support 감사하다는 thank 에다가 형용사니까 full이 붙었습니다 and kf 자음 3개 겹쳤죠 그래서 k 발음을 안 하시는 거예요 thankful이 아니라 thankful thankful이라고 발음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자음 겹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뿔에 자음이 2개 겹치거나 겹치면 앞에 걸 생략하시고요 각각 다른 자음이 3개가 겹쳤을 때는 중간 자음을 발음을 생략하자 라는 것이 자음 생략의 자음 생략의 규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규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발음 규칙은 대명사 H 발음이에요 이 대명사 H 발음은 흐라고 강하게 발음이 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he will 발음할 때 he will 보다는 you 이렇게 두 번째 teach him 그죠? H 발음이 약함으로 teach him이 아니라 teach him teach him 이 정도 발음 다음 make her H 발음이 약하니까 make her 라고 보다는 maker 이런 식으로 H 발음이 거의 좀 생략이 돼서 아주 줄여져서 발음이 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ll be a good teacher 자 he'll be a good teacher 그죠? 두 번째 I hope it can teach him a lesson I hope he can I hope it can teach him a lesson teach him 이렇게 강하기보다는 teach him a lesson teach him a lesson 이렇게 세 번째 I'll make her happy I'll make her happy make her 물론 여기서는 H 발음이 조금 강하게 나긴 했는데요 실제로는 her 보다는 을에 가깝게 I'll make her happy I'll make her happy I'll make her happy make her 해서 H 발음이 좀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작게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H는 어떤 대명사에서 나왔던 H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부터 설명드릴 H는 조동사 다음에 나온 H입니다 자 조동사 다음에 have a pp가 나오는 경우 있죠 조동사 다음에 have a pp가 나오면 시자가 거가가 되는데 이때 have a 발음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우리 귀에 거의 들리지 않죠 예를 들어서 could have a helped 를 발음할 때 could have a helped 가 아니라 could have 이 정도 발음이 줄어버려요 따라서 조동사 다음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pp가 들린다 그럴 때는 무조건 have를 집어넣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have는 우리 귀에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have는 귀로 듣고 파악한다기보다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could have a helped 가 아니라 어떻게 could have helped 두 번째 might have left 가 아니라 might have left 다음 should have 랩이 아니라 should have 랩 이 정도 발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he could have helped you if you had asked he could have he could have helped you if you had asked 그죠 he could have helped could have helped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란 뜻이죠 she might have left she might have left already she might have left already 자 여기도 역시 미국인이 발음을 좀 세게 했네요 might have 라기보다는 might have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she might have left already 이렇게 다음 you should have let me know earlier you should have you should have 이렇게 you should have let me know earlier you should have let me know earlier 이렇게 이런 다른 규칙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실전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채워내시고요 들어갑니다 1번 number one I can't believe her anymore I can't believe her I can't believe her 자 여러분 쉽죠 뭡니까 believe her이 되겠죠 believe her believe her 이렇게 부르면 I can't believe her 이렇게 believe her anymore 이렇게 두 번째 number two I can help her out I can't help her out 자 help 허리죠 help 허리 하면 어떻게 I can't help her out 이렇게 다음 number three I'm not in favor of his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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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기 보다는 I'm not in favor of his idea 이렇게 4 You should have come sooner 자, 그럼 조동사 들으시죠? You should have come sooner 어떻게? Should have Come은 PP가 똑같으니까 Come sooner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Number 5 It must have been true It must have It must have 들리시죠? It must have been true It must have been true 자, 어떻게 쓰셔야 될까요? It, 조동사 뭐가 Must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Must, 그 다음에 Have, PP, B니 들어가죠 It must have been true 사실은 틀림없다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Number 6 I could have made it to the party if I had finished the work earlier 어때요? I could have made it to I could have made it to I could have made it Could have made it Could have made 이 시대겠죠 뜻은 뭡니까? 갈 수도 있었는데 Could have made it Could have made it Could have made it 이렇게 마지막 7 He might have forgotten about our appointment He might have forgotten He might have forgotten He might have forgotten He might have forgotten 조동사 might가 들어가고요 역시나 have가 들어가고요 해보다면 PP가 와야 되니까 forget의 과거분사인 forgotten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He might have forgotten 이렇게 벌써 잊어버렸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 발음이었습니다 H가 언제 대명사로 쓰이거나 조동사 다음에 나왔을 때 그 H 발음이 약해진다 라는 발음 규칙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발음 규칙이죠 마지막 발음 규칙은 동사의 과거형 발음 규칙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동사 원형은 비교적 익숙한데 그 동사 원형이 과거가 돼서 나왔을 때 인식을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규칙 동사는 다르겠지만 불규칙 동사가 됐을 때 여러분이 인식을 잘 못하는데 시험을 보면 거의 절반 정도는 과거 동사가 나오니까 좀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거 동사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예문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나오는 것이 이런 모든 과거 동사는 아니지만 자주 나오는 조금 기본적인 그런 과거 동사를 먼저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필의 과거죠 필의 과거는 felt가 아니라 어떻게 felt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다음 think의 과거 분사는 sort가 아니라 어떻게 thought 그 다음에 by의 과거 분사죠 어떻게 but 그 다음에 catch의 과거 분사죠 어떻게 caught 그 다음 go의 과거 분사죠 when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실제 문장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듣고 스크립을 보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듣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I felt like going to sleep 들리시나요? I felt like I felt like 그죠 feel like 그죠 두 번째 I thought it would be great I thought it would be great I thought it would be great He got caught cheating on the test He got caught cheating on the test 시험보다가 컨닝하다가 그죠 부정행위하다가 잡혔다 He got caught 마지막 That's where I went last time I needed That's where I went last time That's where I went last time When 뭡니까 went가 아니라 when이죠 고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여러분 실제 문제 풀이하고 마무리 시도록 할게요 자 빈칸 채워 보시는 겁니다 number one I think I left my wallet at home I think I left my I think I left 뭘 과거입니까 leave의 과거 left 되겠죠 두 번째 number two It took quite a while to come up with a good idea It took quite a while to come up with a good idea 자 쉬운 동사입니다 그쵸 It took quite a while to come up with a good idea It took It took 자 뭘 과거 take의 과거죠 took 다음 number three I meant to call you sooner I meant to call you sooner I meant to call you sooner meant meant라는 것은 뭡니까 민의 과거죠 I meant to call you sooner 다음 I have kept in touch with my high school friends I have I have kept in touch I have kept in touch kept 뭐의 과거죠 keep의 과거죠 keep in touch 연락을 취하는 뜻입니다 다음 number five he flew back to his country he he flew back to his country he flew back flew 뭐의 과거입니까 fly의 과거 flew죠 그죠 비행기 타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flew 다음 number six 쉽죠 쉽죠 I hardly slept I hardly slept slept last night sleep의 과거입니다 다음 my brother taught me my brother taught me how to ski my brother taught me my brother taught me taught teacher 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 동사들은 여러분이 제가 적어드리면 다 알잖아요 모르는 분이 없지만 듣는 버릇이 듣는 그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딱 나왔을 때 아 이게 뭐의 과거 동사라는 게 여러분 잘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과거 동사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좀 듣는 연습을 해놓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듣기의 기본이 되는 그렇죠 어떤 바른 규칙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규칙을 여러분 잘 인식을 해놓으시면 앞으로 문제 풀면서 아 정말 들리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 실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 여러분 앞으로 듣기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절대 게으리 하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이제 진짜 실전 탭스 문제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